자 반갑습니다. 오늘 또 기분좋게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이제 챕터 6장입니다. 구조물 변형이구요. 이건 뭐냐면 처짐, 처짐각을 해산하는 겁니다. 자 이유같은 경우는 첫번째 먼저 탄성 곡선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탄성 곡선법 문제를 바로 풀면서 얘기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먼저 클로라시 등분포 환용을 받는 겁니다.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멘트입니다. 모멘트는 mx는 2분의 wlx 마이너스 2분의 wx의 제곱 즉 이이 y'는 마이너스 mx 같구요. 2분의 w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wlx입니다. 자 c가 하나 도착했구요. 또한 e i y'e i 세타는 6분의 wx의 삼성 마이너스 4 wlx의 제곱 플러스 c1 경계직권이 나오죠. 또한 e i y는 24분의 wx의 4성 마이너스 12분의 wlx의 삼성 플러스 c1 x 플러스 c2 자 이게 무슨 말이냐. 지금 y2다시죠. 이거를 미분 했다는 겁니다. 이거를 다시 적분 또 적분을 한 겁니다. 자 경계 조건입니다. x가 2분의 1일 때 가운데 왔을 때 y 다시는 0입니다. x가 이걸 사유를 하면 따라서 c1은 24분의 wlx 3승이 나오구요. x가 0일 때 y도 0이죠. 여기다 넣으면 따라서 c2는 0가 됩니다. 이제 따라서 처진 각입니다. 따라서 y 다시는 x가 0이죠. 이거는 세타 a 처진 각이죠. 그래서 2i 분의 1 6분의 wx의 삼성 마이너스 4분의 wlx의 제곱 플러스 24분의 wl삼성 이게 x가 0일 때. 따라서 x가 0일 때. 따라서 이 식은 24 2i 분의 wl3성 즉 시계 방향입니다. 지금 하고 있는게 처진 각을 얘기합니다. 이거를 y의 식을 y 이 식을 이 식을 척분 했을 때 y는 x가 0일 때. x가 0일 때. x가 0일 때. y는 384 2i 분의 wl4성. 이게 처짐이 되는 겁니다.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단성 곡선 경계조건입니다. 즉 처진각은 강조하겠습니다. 따라서 처진각은 먼저 흰 모멘트의 일반식을 산정하죠. 그리고 세타 는 dxdy 는 마이너스 2i분의 mdx 플러스 c1 이걸 얘기하는거에요. 두번째 처짐은 y는 마이너스 2차 두번은 2i분의 m dx dx 플러스 c1 x 플러스 c2 는 뭐에요? 이거죠. 이걸 1차 적분이라고요. 2차 적분이라고 합니다. 또한 여기서 나오는 c1 c2 는 무엇으로? 그렇죠. 경계 조건 또는 연속 조건에 의해서 이 경계 조건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이해했나요? 크게 그런거 없습니다. 아시겠죠? 자 이번 시간에는 탄성곡서법입니다.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요. 탄성곡서법 즉 탄성 곡서법은 계약증방법으로써 이런식으로 후퇴법칙을 이루는거 맞죠? 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탄성곡서법 해석순서입니다. 첫째 제일 중요한겁니다. 자표 축을 설정하고요. 두번째 힘 모멘트로 일반식을 산정을 합니다. 이걸 통해서 구간별 힘 모멘트 산정을 하구요. 자 세번째 처짐 각 또는 처짐 방정식 입니다. 자 이거는 미분 방정식을 적용하구요. 자 구간별로 공유는 K는 Y2다시는 DX제곱 D제곱 Y입니다. 이거는 말그대로 DX D 세타구요. 따라서 마이너스 2I 분의 M입니다. 따라서 처짐 각은 세타는 DX DY 마이너스 2I 분의 M DX 플러스 C1 처짐은 Y죠. 마이너스 주포를 두분합니다. 2I 분의 M DX DX 플러스 C1 X 플러스 C2 즉 이 말은 이 말은 이거를 적불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네번째 경계 조건 및 연속 조건입니다. 적분 상수를 산정을 합니다. 마지막 다섯번째 처짐 각 및 처짐을 산정을 합니다. 자 단성곡순법입니다. 단성곡순법 이미 지금 응용역학 강의에서 단성곡순법에 대해서 충분히 강의를 했습니다. 한번더 체크하시구요. 2022년 6월 2일 자 목요일입니다. 안병희 오늘도 5월 아이템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